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개그로 표현해봤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군인 완전 다 됐네. 당연히 휴가나서 널 봤으니까 당연한 거지. 우진아 형상 챙겨줘서 고마워. 나 아니면 누가 챙겨줘요. 고맙고 형님. 두대도 해서 전화할게. 그래요. 잘 지내라. 형 잠깐. 이거 몇 푼 안되는데. 갈 시대에 차비라도 할게. 새해 너도. 내가 맘이 천천히. 너도. 너도. 나 자꾸 타령한다. 응. 아 이거 술 한잔하니까 아주 좋다 그냥. 쭉 달려보고 싶은데. 아 또 뭐야 이거. 실례합니다. 지금 음주 단속 중입니다. 아 저 그냥 빨리빨리 가야된다. 바쁜다 지금. 지금 술 한잔 하신거 같은데 보니까. 아 무슨 술 한잔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이거 부시고. 그래 너도. 아니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들어야 돼. 너도. 너도. 나 자꾸 그러면 음주운전 안합니다. 어. 저러면 저래요. 장군. 적군을 올려오고 있습니다. 침착해. 자. 세군들이여. 나를 따르라. 시가. 아. 자고. 어서 독이 퍼지기 전에. 뽑아야됩니다. 네. 너도. 아니 뽑아야됩니다. 뽑아야됩니다. 넣어두고. 넣어두고. 이거 죽은거 알리지마. 알았어? 어. 나 알리려면 전체 메일로 보내. 간다.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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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2025년. 기계인간들이 지구를 지배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에헤 너도.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치고 있어. 너도. 나의 영국을 떼야 된다. 에헤 너도. 너의 영국을 떼야 된다. 에헤 너도. 너의 영국을 떼야 된다. 에헤 너도. 에헤 너도.